식사 전 양배추는 혈당이 오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구요 저처럼 위험을 앓고 계신 분들께 아니 그냥 위에 좋아요 위 아래에는 안좋나 아 네 버킷리스트 한번 찍어줄래요 제 2024년 버킷리스트 입니다 3천만원 모으고 싶구요 운동 빡세게 할거구요 춤 배울거구요 천명이 넘는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한요한 님이랑 노래 만들기 이거 여러분들 꼭 합니다 꼭 여러분들과의 약속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한요한 이거든요 요한이 형 좀만 기다려요 가자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것이냐 광진구 광장로 광광 아 오늘 빠르게 설명 드릴게요 전에 되게 말 많이 안했다 생각했는데 10분 넘게 나왔더라구요 영상이 그래가지고 좀 깔끔하게 가도 충분히 영상이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평양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평양냉면 먹어본적 있어? 없어? 오늘도 불과 집에서 15분정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 평양냉면 먹으러 갈거구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처음이에요 거의 처음은 뭡니까? 한 2년 전쯤에 이제 저랑 친한 이제 축구 같이 하는 용한이 형이라고 저랑 맨날 술 먹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평양냉면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평양냉면 한 번도 안 먹은 상태였는데 나랑 술 진짜 뒤지게 먹고 진짜 뒤지게 먹었어요 둘이서 한 8병 이렇게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평양냉면을 가자는 거야 그냥 냉면에 해장하는거 좋아해서 어? 그래? 그때는 평양냉면 맛을 몰랐지 슈방 그래서 찌들어있는 숙취와 함께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딱 한입 먹고 나는 뭘 생각을 했냐면 어? 간이 안됐는데? 형 빨리 뭐 식초나 뭘 좀 줘라 빨리 간에서 먹게 나는 간이 안맞는다 싱겁다 했는데 야 그거 원래 그렇게 먹는거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 숙취가 너무 세서 밍밍한 그 국물 맛을 먹으면서 진짜로 토 쏠려가지고 나는 한입 먹고 안먹었어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평양냉면을 먹어볼까 합니다 리뷰도 꽤 많이 있고 평점도 높은 평양냉면집으로 갈거구요 원래 숙취있으면 맛이 더 밍밍하거든요 알지? 아주 마야죠 평양냉면집으로 갑시다 이름은 태천면옥이구요 광진형 안심식당이랑 블루리본을 지금 4년째 받고 있는 식당이에요 식신우수 레스토랑 또 받았네 가자 밥먹는거 영상같은거 그냥 간단하게 찍어도 괜찮나요?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여기 그때 왔던집같애 용한이형이랑 왔던집같애 선생님 저희 평양 물냉면 하나랑 비빔냉면 하나랑 손만두 반접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먹었던거 같은데 용한이형한테 물어봐야겠다 맛집은 김치부터 먹어봐야돼 백김치구요 음! 너무 맛있어 일단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어? 괜찮은데? 완전 그 고기 육수향이 엄청나는데 근데 확실히 그때 숙취있을때 먹는거랑 다르다 깊은맛이 나네 면이 예쁘게 돼있어 잘라서 먹어라야겠다 상남자는 무슨 가위를 안쓴다는 분 인정 인정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바까먹을까? 이게 뭐야? 어? 식초가 있네 사장님 네 평양냉면에도 원래 식초 넣어서 먹나요? 안 넣어서 넣으시는게 더 맛있어요 원래는 안 넣어서 먹는거죠? 네네 아 네 좋아하실지는 모르고 김치랑 겨자로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구요? 제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간을 하지 말고 원래 냉면은 겨자랑 식초를 넣어서 먹잖아 그거를 그대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넣는 것 같고 그니까 맛 잘 모르는 애들이 넣는 것 같고 김치랑 먹으면서 원래 고기 육수향을 느끼라고 하십니다 한번 느껴볼게요 아 아 근데 야 국물은 진짜 맛있어 이제 너도 먹어 응 아 나 비빔냉면 한입 먹어봐도 되나? 이거 먹어보고 있을래? 국물 진짜 맛있어 국물 되게 깊어 비빔냉면 비벼보겠습니다 얘는 싱거울 리가 없을 것 같은데?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건 색깔이 그냥 완전 맛있을 것 같은데? 어 와 이거 개맛있다 이거 개맛있어 이거는 평양 냉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이 꽉 찼어 이거 먹어봐 평양 냉면 맛있어? 다행이다 아 아 다행이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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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도 좋은데 평양 비빔냉면에 충격이었어요. 그건 개맛있어요. 사람들이 약간 그럴 것 같아요. 아 그거는 평양냉면 아니다. 너 맛알못이다. 그럴 것 같은데 간이 세서 그런 것 같긴 해. 확실히 한국인이 간 센 걸 좋아하다 보니까 평양냉면은 한식이라 그래야 돼? 뭐라 그래야 돼? 북한식? 일단 만두 먹어보겠습니다. 그때 내 기억상 만두가 디지게 맛있었어. 충격적이야. 진짜 개맛있다. 보여? 완전 꽉 찼어. 이거 진짜 맛있다. 만두가 왜 이렇게 맛있냐? 방금 용한이 형한테 답장 왔거든요? 여기가 맞아요. 여기 왔었어. 숙취있는 상태를 먹은 거랑 맨정신, 즉 정신 맑은 상태를 먹는 거랑 맛이 확 다르다 진짜.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만두가 진짜 말이 안 된다. 근데 이거 먹다보니까 숙취한 맥면도 땡기긴 한다. 잘 먹었습니다. 숙취한 맥면 처음 드셨나요? 네 처음이에요. 옛날에 한 번 왔었는데 제가 그때 취한 상태로 와서 맛을 기억을 못 했었어요. 처음 드시면 무슨 맛인지 잘 모르시는데 근데 맛있었어요. 그 육수가 되게 깊었어가지고 네네. 너무 좋았습니다. 숙취맛을 쓰시긴 하는 거예요. 오늘은?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또 오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야. 파. 저는 이제 보컬 레슨을 받으러 갑니다.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. 사랑했던 것 같아. 사랑했던 것 같아. 너무 극단적이야. 사랑했던 것 같아. 사랑했던 것 같아. 사랑했던 것 같아.